오늘 제가 리설컴퍼니 블루아카이브를 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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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밑에 이렇게 갇혀있는 거 보니까 고지 지린다 어 잠깐만요 이거 밑에가 조금 위험한데 여기 아꼬 메모리를 떴다 간다 아 이게 뭐야 나도 아꼬로 바꿔야겠다 이거는 아니 이러라고 블루아카이브 깐 거 아니라고 여러분 일단 오늘 리설컴퍼니 하기 앞서서 제가 살짝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오늘 무슨 모임입니까? 이 상황도 공통점이 뭐예요? 예쁘다 오늘 어떻게 하나같이 다 틀려 아무튼 오늘 제 공통점을 왜 말했냐면 블루아카이브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어쨌든 아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리설컴퍼니 블루아카이브를 좀 제가 모드를 넣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몬스터 소리나 터렛 소리 아니면 이제 지레 같은 것들이 다 블루아카이브 사운드로 나오고 또 이제 코스튬 입을 때도 캐릭터로 옷을 입어요 근데 오늘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뭔가요? 오늘 스킨을 입는데 그 수영복 애들도 좀 있어요 오늘 수영복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댄스를 제가 넣어놨는데 댄스 모드 중에서 이제 재고 챌린지라고 그런 아아아아악 재고 챌린지? 혹시 보실 거면 그 뒤에서 봐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룰을 좀 정하고 싶은 아 뭐죠? 본인은 다 최애 있을 거잖아요 아 그쵸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최애가 본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그걸 보는 게 더 낫지 않아? 아 벨론님이 히우미를 한다? 마세님이 히우미를 한다? 이거 이거 또 살짝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맛이 났다 차라리 제 캐릭터는 여자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아 근데 혹시 옷에 그 개마트리아 없어요? 그냥 개마트리아 하자 우리 아 그것도 맞긴 해! 어 저것도 맞긴 해! 아 솔직히 저 갑자기 좀 싫어졌어 아 넘어가요 아 뭐야 포요 뭐야 아 뭐야 아로나 제로투 뭐야 아 어 짱 짱 헬세 헬세 내가 어울린다 자 그럼 이렇게 갑니까 여러분들? 이대로 가죠 승 승 승 원전이라 아리스 이거 우클릭하면 의해 의해한 그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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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넘어가요 빨리 안 있어 선생님 따라오지 마십시오 이 카르타올라 링겠습니다 너 대가리대 너 빨리 너 너 빨리 삽 줘봐 삽 줘봐 아 잠깐만 삽 줘봐 나 저 벌레 좀 죽이자 벌레 없잖아 벌레 없잖아 아니 아니 저기 있어 아니 저기 있어 저기 위에 천장에 있어 천장에 저런 부분에는 숙제였습니다 아니 잠깐만 진짜 잠깐만 줘봐 진짜 잠깐 아니 이쪽이 아니라니까 아니 진짜 진짜 잠깐만 잠깐만 미카가 감옥에 들어가자 문을 닫아버리는 너비 미카는 같이 있을만해 뭐? 이 새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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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미카 야 미카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보니까 고생 지린다 뭐하는 거야 미카 나와 미카야 나와 미카야 나와 미카야 나와 미카야 나와 미카야 나와 아 미카야 나와 코앞은 안 그래 내가 너 때문에 공동 앨범에 많이 있는 줄 알아 나 미카야 tangent 더 무서워 야 너때문에 내가 어으 아리스 목소리가 이상해. 거미 꼈다. 아니 뭐야. 아리스 정말 놀랐습니다. 너 점점 약간 연변 사투리 되는데. 니는 안 와. 어떡하죠 이디마? 아 진짜 가봐 니 용감하잖아 빨리.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들어가자. 하나 둘 셋 하면 헬로월드 고고. 오케이. 3 2 2 렛츠고. 그것이 마지막 아리스의 모습이었다. 넘어가요. 여기 아쿠 메모리아에 떴다. 간다. 아쿠 메모리아에 떴다. 뭐? 출발. 아쿠 메모리아에 떴다. 목줄 잡아주는 센세 구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럭키님이 하세요 그냥. 나도 위험해 미친 사람아. 아 진짜 아쿠들아.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쿠 재구 뭐야 이거. 저야 집진이다. 셔세서. 아 미친 사람들아. 나도 아쿠로 마쿠 와야겠다 이거는. 아니 이러라고. 물러가카이브 깐 거 아니라고. 넘어가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앞으로 봐주세요. 우리 학생들. 네. 자 이제 회사로 갈 건데. 회사 옆에 카지노가 생겨가지고 아이템을 좀 더 풀릴 수 있어요 이게 아마 100얼마일거거든? 야! 모모이가 그렇게 욕 안해! 이럴 시구나! 너무 이럴 시구나! 아리스! 적한 공격입니다! 넘어가요... 아! 다 잃었네! 망했는데 이거? 아! 다 잃었네! 아! 아! 아리스! 야! 아리스! 담배 좀 줘봐! 개빡치니까 진짜! 이 XX야! 우리 미카는 안 그래! 아! 돈 다 잃었네! 죽으셨네! 아! 미카는 그런 말투 안 쓴다고! 넘어가요... 그 누구도 시험해보지 않은! 키사키! 어! 잠깐만요! 근데 밑에가 조금 위험한데... 이거 밑에가 조금... 위험해? 위험해? 바꾸는... 돈도가 보여요! 오! 와우! 아니 보여요! 저거 뒤로 봐야 되지? 일로 와봐! 와우! 아니 김재원 제대로 보네! 아니 미카가 보는 거야! 나... 해명 관련 없는... 해! 미카가 보는 거 아니 무슨 소리야! 뭘 미카가 보는 거야... 넘어가요... 아! 잠깐만! 얘들아! 이거 더 하자! 그 누구도 넛길 외침에 응답하지 않았다... 아니 이거 나 좀 살려달라! 어! 잠깐만! 나 사비 없는데? 사비 여기! 사비 여기! 사비 여기! 어! 잠깐만! 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아리스 괜찮아? 아니... 아리스 괜찮았어? 아니 진짜 세제 소리 아무도 못 듣고... 진짜 아픈 남들... 어! 불행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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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리라! 아리야! 아니 미친 사람들아... 한번에 없으나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왓재 시라! 넘어가요... 왜왜왜... 돌려놀려놀려라 돌려라 돌려라 이거 노래 틀자 노래 뭐 나오? 방금 없음 이번에 척도 안에 당황했나보다 오늘 안 되돌리냐 말을 잃어버린 가짜 이산 도망쳐! 그쪽 아니 그쪽 맞아? 그쪽 아니잖아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도망쳐! 됐다 넘어가요 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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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e 아니 카드 운동 살지는 것? 미친놈이네 ㅎㅎ 더빙이 이상해요 약간 카드 소리에 있는 레이커들 억같아 와 ㅋ 오 아니 덤블링 하다 가버리네 넘어가요 고맙 예! 어? 이부키를 죽였어! 프라나가 이부키를 죽였어! 개했나잖아! 어? 개했나잖아? 뭐야 왜 둘이 이러고 있어. 프라나가 이부키를 죽였어! 나기사! 개했나는 죽어도 마땅하지 않아? 나는...어떤한 발언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애니 말이 맞는 거 같아 넘어가요 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전 여기 스팀친추 다 되있는데 방송하고 리설 들어오면 높은 확률로 그렇게 남성들은 다 들어오고 김지현 특히 너! 당신 주위무리야 아 근데 나 리설컴포니 공략영사 따로 찍어야 되는데 오해까봐 미리 말함